1. 수험생들의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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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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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들 모든 내용들 단권화 작업하셔야 돼 그거 꼭 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진짜 1등급 만점 받는 학생이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마련한 강의니까 이거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 한번 좀 따라와주세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래 9일이면 되는 거잖아 하루에 한 강씩 듣는다면 물론 그렇게 계속 강의만 주구장창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9평 남기 남은 그 시점 전까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잖아 이거 하나 듣고 총정리하고 또 하나 듣고 총정리하고 막 해나가고 또 여러분 풀던 거 그렇게 또 열심히 풀고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다 이 강의 완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잘 만든 강의고 또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아마 정말 만족하고 있을 거야 정말 만족하고 있는 건 내가 다 눈에 막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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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궁금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교제야 이렇게 교제인데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면서 짠 이렇게 막 필기해 줄 거야 같이 단권화 하자는 거야 스스로 하기 좀 힘들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단권화 뭐 교제가 이렇게 딱 해서 수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또 같이 필기하면서 단권화 해 줄 거야 이거 다 이거 직접 필기한 학생들 거 내가 이쁘게 필기한 거 한번 빌려다가 스캔한 거야 지금 또 뭐 이렇게 다항함수 적분법 이렇게 된다면 또 이렇게 이쁘게 다 단권화 해 줄 거고 싹 다 이쁜 것들 정리해 줄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자 여러분 불직파로 불꽃집기 파이널로 확실히 단권화 한번 해봅시다 단권화 한번 해봅시다 9평 전에 아직 2주 짧은 시간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시험이라는 건 막판에 얼마나 열심히 달렸냐 막판에 얼마나 열심히 달렸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분명히 오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 옛날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됐던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이라도 우리 확 끌고 나가면서 경험해 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불직파로 확실하게 한번 단권화 작업 해봅시다 알았죠? 해봅시다 성적 무진장 오를 거니까 알겠어? 무직장 오를 거니까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거 수강평 지금 그래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수강평 뭐 아직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 이제 막 완강되니까 막 올라올 거라고 믿고요 근데 하나 올라온 거 그냥 잠깐 소개한다면 배운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문제 풀 때 항상 허덕허덕 불직파를 들으니 개념이 촤르르륵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 스트럭트나 기준백질 변했는데 정말 좋고 적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이거 정말 자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단권화를 못하겠으면 따라오라고 뭐 여기서 뭐 대단하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야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강의 듣고 제가 확실하게 단권화 시켜줄 테니까 아까 한 거 봤잖아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한 번 들어봐봐 진짜 여러분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성은 선생님의 불가능성은 강의 단권화 가장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개념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문제 적용하는지 감히 앉아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왔던 수강평 하나 그냥 적어온 거고요 여러분의 슬로건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숨겨진 그 가능성 수학에 대한 가능성에 끄집어다가 빵 터트려 드릴게요 알았죠? 이거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 성적 반드시 오를 거니까 그리고 9평 아직 9평 이후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일단 9평 전까지는 9평이 수능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봅시다 알았죠? 달려봅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적 오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